그 크게 하나 써주세요. 여러분 문장 삽입은 글 읽기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최근에 현장에서 문장 삽입 들어갔을 때 내가 써드렸던 분들 있지. 순서 배열보다 문장 삽입은 글 읽기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 말하면 이 문장끼리의 연결 능력이 떨어지시면 그냥 무조건 틀릴 거야. 정답 근처에서. 왜냐하면 순서 배열은 이걸 덩어리로 만들어놔줘서 조합을 시켜주는 그런 느낌이라면 문장 삽입은 다섯 개 중에 니가 꽂아 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 단위별로 선지를 집어넣잖아. 문장 단위별로. 그러니까 각 문장마다의 글 읽기 능력이 안 되시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란 말이야. 자 이 문제 보니까 여러분 53%였고 53%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정답 근처에서 틀린다니까 항상. 예를 들면 3번 선지에 20%가 가. 그 다음에 뒤에 5번 선지 쪽에 18%가 가. 내가 제일 안타까운 분들 이걸 제가 문장 삽입 항상 안타깝게 틀려요? 아깝게 틀려요? 라고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문장 삽입만 미친 듯이 반복하면 될 일이 아니야. 얘들아 진짜로 문장 삽입이 많이 틀리니까 문장 삽입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 아니 근본적인 글 읽기 연습 다시 해. 진짜로. 우리는 다시 가보고 문장끼리 연결하는 연습 다시 해보시고. 이거 그냥 저 포인트만 말할게요. 일일이 다 읽어주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박스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했었잖아 얘들아. 그치? 저기서부터 이제 내용의 경계점이 출발이 좀 됐었고. 내용은 뭐 했었지? 그러니까 이거 잊으면 너네 이제 그 보험 관련된 질문이었었잖아요. 보험 회사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미래에는 리얼타임 데이터라고 하는 녀석이 요금을 매기는데 pay as you drive. 레이트에 따라서 매긴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운전하는 것만큼 지불해야 되는 걸로 요금 매기는 거죠. 뭐에 따라서? 사람들의 실질적 행동에 따라서. 뭐와는 다르게야? 그냥 위험에 빠진 그룹에다가 고정관념을 일반화시켜버리는 것들과는 좀 다르게. 뭐 이런 낌이었었고. 본문에 읽다 보면 너네한테 계속 이런 걸 던진다. 보험회사 얘기 좀 나오면서. 이들은 당연히 보험회사니까 위험을 계산해봐야 되잖아. 본인들이 이제 지급해야 될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해? 아주 조심스럽게 선택을 하고 뽑는단 말이야 소비자들을. 보험을 해줘야 돼. 근데 이게 되게 보링. 지겨워요. 왜냐하면 their role in the company in the economy 경제에서의 이런 역할이라는 녀석이 shielded everyone and everything from disaster results. 그러니까 뭐 shield를 쳐줘야 되거든. loss라고 하는 녀석으로부터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생산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제조업과는 다르게 nothing through the revolutionary 그 어떤 것들도 혁명적이고 혁신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지겹다고. 특히나 보험 쪽에서는. 보험 쪽에서는 되게 지겨운 일 많이 하나 보죠. 자 수세기 동안에 보험을 해주는 사람들. 인쇼러들이요. have charge higher premiums. 돈을 더 많이 매긴 거지. 특히 이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 흡연하거나 남성 운전자들이거나 아니면은 나이 어린 이런 분들. 그리고 뭐 극단적인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많이 매기는 거죠. 프리미엄을 많이 매기는 거. 자 3번 봐봐. 디스 좋으니까 땡겨오는 줄 보자. 이런 유형의 분류라고 하는 녀석이요.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대요. 그리고 즉각적인 어떤 차별이 될 수 있대요. 뭐에 대한 차별이냐면 disadvantaged groups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차별이래.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같은 내용인 게 여러분들이 응집성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야. 아니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요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직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돈을 더 내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금 다 여기까지 온 거잖아. 맞죠? 근데 4번 내용은 Bad or High Risk Individual Driver들이 결국 뭐가 된대? Pay more for insurance래. 어떤 보험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더 많이 지불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지. 뭐와는 관계없이야? 그들이 남자던, 여자던, 어리던, 나이 들었던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위험에 빠져있는 드라이벌이라는 분들은 더 뭐 돈을 많이 내는 거래.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느낌으로 좀 잡혔어야 돼요? 요 놈과 지금 완전 반대로 꺾잖아. 아까까지는 남성들에게 돈 더 많이 붙이는 거고 근데 여기는 남성들, 여성들 동일하게 가는 거야. 이걸 상관없는 거야. 아까까지는 어린애들에게 좀 더 돈을 많이 먹이는 거고 근데 여리든 나이 먹든지 그게 아닌 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그 얘기가 여기서부터 지금 꺾인 거네요. 그게 이거잖아요. 남녀, 노, 소를 막론하고 네가 운전하는 것만큼 네가 차이지를 내야 되는 거죠. 실질적 행동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는 거죠. 그걸 미래에는요.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런 게 좀 가능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정답은 4번 나오셨어야 되는 거죠. 됐어,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사실 뭐야? 이게 글 읽기지 뭐야? 문장끼리 연결하고 가는 능력인 거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벗이라고 하는 녀석의 명시적 단서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네가 내용으로 문제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의 꺾이는 구간이 어디였었나? 됐어요, 여러분? 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특히나 3번 이런 거 고르신 분들은 조금 좀 아깝죠. 그래요, 그래요. 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갑시다.